소상 경력이 있는 배우딕 반다이크의 삶을 살펴보자. 중혜리 육군 항공대는 그의 어린 시절 연인이었던 마조리와 신부와 신랑이라는 나기호 생방송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고인이 된 코미디언 제리반. 다이크의 형이었다. 아카펠라 그룹 더 브이의 인테의 스티아엑스와 함께 공연합니다. 그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라디오 아나운서였다. 9개의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4개의 상을 받았다.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한 번 수상했다. 토니상 후보에 올라 한 개를 수상했다. 1940년대 광고 대행사를 열고 닫는다. 1947년 1953년 필립 에리슨과 함께 메리 뮤츠, 나중에 에릭과 벤으로 전국 투어를 한다. 그들의 연기는 코미디 팬덤이다. 1953-1955 애틀랜타에서 주간 텔레비전 진행자 더레리 뮤츠와 더 뮤즈샤프1955 딥밴 다이크쇼는 유오이언스에서 현지 방송됩니다. 1955년 6월 CBS와의 7년 계약을 사회자로 받아들인다. 1958년 CBS의 7년 계약에서 풀려난다. 1959년 11월 2일 뮤지컬 리뷰 더 보이즈 어깐스트 더 걸즈로 브로드웨이 데뷔 1901입니다. 년 4월 14일 브로드웨이 뮤지컬 바이 바이 버디에서 앨버트 피터슨 역으로 출연 그는 1963년 영화에서 그 역할을 반복한다. 1961년 바이 바이 버디로 토니상 나무준 생미직 펄 수상 1961년 7월 3일부터 1966년 6월 1일까지 딥판 다이크슈파 방송된다. 그는 교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가족 생활의 균형을 낮추는 TV 코미디 작가 노페트리로 출연한다. 메리 타일러 무원은 그의 아내로라를 연기한다. 1964 딥밴 다이크쇼로 시리즈 배우에 의한 에미상 수상화 1963 그램 미상 수상자 줄리 인드류스와 함께 메리 포핀스로 최우수 어린이 음반상 수상화 1966곡 딥판 다이크쇼로 에미상 수상화 1926년 에미상 딥판 다이크쇼로 나무준 상 수상 1976년 9월 18일부터 1914년 3월 11일까지 더 누디 벤 다이크쇼가 방송됩니다. 1976년 9월 2일 10월 7일 TV 버라이어티 스페셜반 다이크 앤 커퍼니의 유일한 방송 1927년 에미상 수상자 벤 다이크 앤 커퍼니로 뛰어난 코미디 버라이어티 또는 음악 시리즈의 상임 프로듀서 1988년 10월 26일 반 다이크쇼가 10부작으로 출연되었다. 1993년 10월 29일이 찬의 연 5월 11일 진단 1995년 텔레비전 아카데미 명예의 전단에 헌익되었다. 2002년 조나당 맥스의 박사를 바탕으로 한테비용 영화 살인집 또렉 2일 시리즈를 시작한다. 2011년 5월 3일 회고록 나의 행운의 인생쇼 비즈니스 바래 2012년 2월 29일 86세의 나이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알린 셀버 사양화 결혼한다. 2013년 미국 배우 조합은 반 다이크에게 2012년 공로상을 수여한다. 2015년 10월 13일 회고록 키프 무브 그리고 노화에 대한 다른 조언들이 출판되었다. 2015년 12월 12일 반 다이크가 로스앤젤레스 그루브 쇼핑센터에서 위상을 입은 플래시목과 함께 레츠고 플레이어 카이트를 부르며 마흔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메리 포핀스 리턴지에서 춤추는 카메오를 만든다. 2021년 5월 21일 케네디 센터 훈장을 수여놨습니다.